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금융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투자자가 수익 중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금융투자 수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기 매매, 이른바 단타 거래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세금 납부 대신 손실난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미 주식시장 거래대금에서 단기 매매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코스피아 코스닥 시장의 단기 매매 거래량은 총 1,020억 9,774만 주로 전체 거래량 가운데 58%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단기 매매 거래대금은 총 1,111조, 1,139억 원으로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48%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가격 움직임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기가 묵혀놨을 때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수준이더라. 이런 인식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형성이 되었고요. 변동성만을 보면서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인식들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주식시장에서 단기 매매 비중이 8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아마 전체 거래액의 80%가 다 단기 매매가 될 것이다. 5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20% 세금을 내야 되고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5천만 원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겠느냐. 당연히 단기 매매로 전환이 될 것이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투세 시행되고 거래세가 인하되면 대세 상승을 막는 장벽으로 투자자들이 긴 호흡보다는 단기 매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단타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존에 내던 세금을 외국인은 인하가 되거든요. 내던 거래세를 안 내기 때문에 낮은 세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꿀맛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죽을 맛이 될 겁니다. 반면 금투세를 도입해도 단기 매매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장기 도입을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거니까 개인은 무조건 수익이 더 높기를 원해요.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지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벌면 더 번 것의 일부를 세금을 내는 거지 세금이 있다고 더 벌 생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생각인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과세 합리화를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 촉진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매매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든지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보다는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하는 이런 쪽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 실현이 주식시장 혼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끝! oc rural identified 마침 representa 2 다 2 arbeiten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